통장, 통장, 그 친구잖아. 통장 그때 안 갔어? 백두산 갔어요, 거기가. 그랬어요? 우리도 백두산 갈 때 사례가 묻고 갔고 그래. 갔다 와갖고 거기를 또 간 거예요. 제주도로 갔는데 그 꼴통을 그 양반에 던진 거지. 자꾸 꼼판 나왔어, 사는. 대리번에 가야겠다. 안 하지. 내가 그 얘기 그런 거 같아요. 같이 남자친구도 같이 왔잖아요. 그 양반이 좀 떼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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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서. 내가 어머니 한번 같이 사례.